충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친일파 재산 국가 환수를 요청했습니다. 광복회 충북지부와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파 민영휘와 최연국의 재산을 찾아내 법무부에 국가 귀속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지목한 친일 재산은 민영휘 후손이 소유한 청주와 강원도 춘천의 토지 22필지, 최연국 후손의 경남 사천 토지, 한필지 등으로 전체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42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